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드래곤 스파이럴 에스티라는 제품이구요. BBG07 부스터 제품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정판으로 WBBA 해가지고 1인당 1개 시켜가지고 어린이날 특집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든지 하면서 판매되는 건 아니구요. 저랑 연서랑도 조금 가서 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5월 4일이라서 그런지 별로 사람이 없어서 쉽게 구입을 해갖고 왔습니다. 노 NFC 라고 되어있구요. 레이어디스크 드라이버 구성되어 있고 쏘는거 부분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영시럽 타카라톰에서 만들고 영시럽에서 판매하는 제품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타카라톰이 된다. 베이블레이드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런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5월 4일부터 5일까지 1인당 1개씩만 판매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판매되는 건 3종류인데요. WBBG06 더블 레이어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드렌저 스파이저 에스티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드라곤스톰 WX 제품 3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마트에 있는 게 아니구요. 여기저기 있더라구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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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데 구매가능처가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게 저기 있고 홈플러스 판매되는 거 있고 토이저러스 3개를 나눠서 판매됩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없어가지고 이마트 요게 보시다시피 토이킹덤 이렇게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데가 있구요. 홈플러스 판매되는데 홈플러스는 서울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토이저러스 잠실 월드점 그 다음에 구로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에 계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갔습니다. 자 가격은 13,900원에 구입을 했구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 들어가 있고 설명서가 그냥 1번으로만 그냥 되어 있는 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설명서는 뭐 1번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스티커는 이따 붙일 거구요. 자 드라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 그려져 있구요.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밑에는 그냥 평범한 이런 촉으로 되어 있구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묵직한 재질로 되어 있구요. 위쪽은 조금 조잡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를 붙인 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기존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드라이버가 보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위쪽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자 요거 이제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아래 초기 자 그냥 요렇게 접혀 요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서 두 가지 모드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구요. 자 요거 장착해서 우리 연사랑 한번 자 시합 한번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한정판이라고 해서 강한지 어떤지 자 모르겠는데요. 자 완성된 모습이구요. 자 한번 갖고 돌아가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한정판이라고 해서 상당히 멋지거나 그런 걸 기대했는데 좀 약간 짝퉁 짝퉁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자 한번 연사랑 같이 시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석 한번 자 멋지게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 듯한 모습으로 자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구요. 자 요거는 요런 모습이고 위쪽이 요러니까 좀 독특한 모습이긴 한데 자 이런 사람 본격적으로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갑자기 또 공격형으로 바뀌었어. 야 멋지게 한번 붙어 봐주세요. 야야야 한번 붙을 거 같은데 안 붙어? 야 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니가 힘이 빠질 텐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그래도 한정판이라 답변하게 한판 이기고요 자 대결 다운 우와 한정판 자 좀 전에 우리 연서가 개조를 하기가 나와서 자 어휴 우와 근직이 약한 거 같아 코코아 뭐야 이거? 코코아 좋았어 우와아 별로 약한 거 같아 코코아 손줄이 돌고 있어 짠 짠 짠 우와아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어 자 이런 걸로 바꿔서 쭉 긴 접전 으이 으아 야 저건 좀 세다 경기장을 바꿔서 코코아 오우 쥐 쥐 쥐 쥐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가 떨어져 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뭐 한정판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뭐 기존 제품에 비해서 뭐 월등하게 좋 멋있다 하는 거 제일 좋은 줄 모르겠고요 연석 이거 어떻게 마음에 들어 별로야 가지끼 가질 건데 왜 개조하려고 아니 이아 바깥다 아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 한정판으로 판매된다 그러는데요 이마트 홈플러스 저기 토이저러스 셋 중에 하나 가시게 되면 그 세 종류가 몇 군데 매장에 있으니까 동네에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하나씩 사기도 힘들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어린이날 멋지게 보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 우리 연석이 이빨 빠졌대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잡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